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월 들어서 휴일이 길어서 그런지 우리가 또 휴장 이후에 개장되는 이 시점이 참 많이 복잡합니다. 참 많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챙겨보다 보면 시장에 대한 윤곽이 좀 잡힐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좀 보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국제 정세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는 또 중국이라는 요소 중국의 수요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중국이 얼만큼 풀어낼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내내 중국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았다가 조금 또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약간은 조금 또 기대가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GDP를 약간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부양책에 대한 기대일 수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낙관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또 비관적인 스탠스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참 올해가 2016년도 이후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본토보다도 해외에서 중국에 대한 낙관론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본다면은 최근에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낙관론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조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소비 그러니까 수요 중심의 회복세에서 부양책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는 과거에 투자 중심의 성장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팬데믹 이후에 중국이 소비 촉진 부양책을 많이 펼쳤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효과가 계속 시장 기대에 못 미쳤던 것 역시 조금 이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양책을 근거로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올해 이제 연초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내년도까지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부양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회복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회복 기간 강도를 계속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양책 자체는 중국 증시 자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또 하나의 증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일 거다라는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관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중국을 좀 좋지 않게 봤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는 이제 과도한 비관론은 어쨌든 투자에 또 다른 기회를 이룰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또 현재는 낙관론보다는 더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과거에 이제 고속 경제 성장 시대에서 이제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내려오면서 이제 뭐 구조적인 변화 과정에도 놓여 있고 성장 모델도 바뀌고 있고 대외 환경도 과거와는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장기 경제 성장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중국의 좀 실체 혹은 이제 경기 슬로우다운을 보게 되고 있는 과정인 건데 어쨌든 이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뭐 첨단 산업들, 반도체라든지 AI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중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도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 내 보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뭐 부동산이랑 등등 중국이 이제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고속 경제 성장의 산물, 부산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들의 시진핑이 펼치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은 낙관론도 비관론도 어느 정도 치우치지 않고 다 봐야 된다는 시점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일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국이 어떤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될 때마다 시장에서 바라봤었던 거는 이제 부동산이나 인프라 등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건설, 투자의 어떤 효과라든지 단기적인 상승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이를테면 소비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나오기보다는 약간 시나브로라고 해나? 쌓여가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장률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게 비관으로 바뀌는데 또 그 부분은 또 지향하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점에 또 딱 이번 주에 물가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PPI도 나옵니다만 CP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비의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CPI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물론 전년 대비이긴 하지만 디플레의 우려가 너무 심해진 거 아니냐? 소비자들의 지갑을 풀기보다는 일본식 장기부랑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주 지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 상반기에 소비가 안 좋았던 이유들은 다른 것보다는 팬데믹 3년 동안 가계 체력들이 많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원인들이 점차 해결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하반기에 소비 자체를 조금 괜찮게 보고 있었고 이제 뭐 남은 4분기겠지만 어쨌든 계속 소비는 나아질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디플레 우려는 아무래도 여름이 정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또 근거할 만한 차트, 근거할 만한 지표로서는 체감 지표로 볼 수 있는 PMI를 살펴본다면 사실 4개월 가까이 경기 회복의 시그널 자체가 꾸준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그러니까 9월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어쨌든 모두 경기 확장 국면, 50선을 넘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요로 볼 수 있는 신규 주문도 살아나고 있고 특히 저는 최근에 많이 봤던 신규 주문이랑 재고 스프레드도 4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원자질 구입 출하 가격 이런 부분들이 PPI 선행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반등을 하고 있었던 점들을 고려한다면 재고라든지 마진 압박들도 전부 다 피크아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어쨌든 디플레 우려는 시기상조였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플레는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다. 잡혀간다는 게 소비가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이고 말씀 주셨던 PMI에서 신규 주문에서의 재고 스프레드는 그게 올라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고를 쌓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생산활동이 드러나고 그러면 생산활동에서는 또 고용이라든지 소비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선행 지표로서의 가능성인데 최근에 이 선행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지게 만드는 게 결국 일시적이긴 하지만 국경절 연휴라는 어떻게 보면 트리거라고 해야 되나 소비의 트리거를 만들어준 게 최근에 중국 정부지 않습니까? 황제우 아시안게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연휴 특수가 지속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시장 관련된 지표들이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못했다라는 평가들도 부분적으로 존재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PMI나 아니면 논리에 의존을 해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중국이 계속 소비가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이 그래도 지난달 중순부터는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실물 지표 소비 중심으로 잘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중국 연휴 기간에도 소비 데이터들을 보면 사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여행 포함해서 소비 수요들이 전부 다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연휴 기간뿐만이 아니라 4분기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경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속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속적인 소비의 뭐랄까요? 향상? 아니면 비중이 어떤 늘어나려면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하나가 또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이 소비하고 연결되는 큰 어떤 연결고리로 잡아가다 보면 부동산 시장 내지는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 국면에 빠져 있으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소비도 조금은 일시적인 가계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지지난해부터 헝다의 이슈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몇 개월까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게 중국의 정부,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동산을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은 리스크를 조금 빼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래도 지금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중국의 부동산 의존도 GDP 기준으로든 가계 자산 기준으로든 낮추려는 전략이기,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정책적으로는 조금 과거와 달리 부양보다는 조금 더 규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지금 거래량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공급 측, 디벨로퍼랑 저희 개인의 수요 측들의 아무래도 정책 환경은 다르다는 점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원래 부동산이 바로 소비두나 아니면 매크로 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 왔지만 이번에는 부동산과 매크로 활력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헝다,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헝다의 위기 자체가 사실은 디벨로퍼들의 자금,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서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정책 변화는 사실 아직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도 그렇고 계속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동산 규제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소비 성장 모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유동성이 소비로 이어져야 되지 소비로 흘러들어가야 되지 투기성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피해가 개인들에게 최종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 측의 지원들은 꾸준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은 개인들이 계약할 당시에 실제로 선납입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개인의 피해가 조금 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신규 프로젝트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는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 완공지표를 조금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공급사들의 자금 환경은 계속 팍팍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신규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한 것과도 조금 관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 판매라든지 신규 착공 지표들이 부진한 것들도 조금 여객과 관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부동산 회복 속도는 느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전체 매크로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적을 거고 오히려 살아나는 방향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공급 주도의 정책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은 단기간에 끝날 수는 없겠죠. 아주 장기적인 그림 그리고 중국이 또 워낙 GDP가 크기 때문에 일거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또 프라이싱이라든지 알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다 챙겨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위 말하는 가격으로 따지면 하방의 리스크보다는 모멘텀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닥을 깔고 가면서 조금씩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강론으로 따져서 들어가 보면 갈등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은 사실은 명확한 것 같아요. 중국의 정책이 소비를 부양시킬 것이냐 그리고 중국의 외교나 외부의 정책과의 갈등은 봉합관계냐 조금 해소관계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미중, 중미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노출은 돼 있었지만 유럽은 사실은 내면으로는 상당한 연결고리 즉 비중, 수출 비중이 더 강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약간은 조금 붉어지고 있는 분야가 전기차를 둘러싼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EU의 어떤 중국 전기차 불법 보조금 조사 그러니까 중국이 크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양국이 조금은 충돌될 가능성 유럽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살짝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 최근에 유럽 조사로 인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유럽형 수출이 전기차 수출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큰 흐름은 동일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유럽 내에서도 관련해서 사실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 조사는 사실은 별 아쉬울 게 없는 프랑스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중국의 스포저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무역 보복을 좀 조심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 기업들은 아직 가격 전쟁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모델들이 중국 본토에서 파는 것보다 판매가가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번 조사 이후에 아직 큰 변화를 바로 짐작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BYD를 포함해서 중국 기업들이 유럽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최종 양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갈등들이 단기간 내로 조금 더욱 더 증폭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여러모로 사실은 좀 고민 그리고 해결해야 될 게 있긴 하지만 독일이 아직은 이렇게 크게 뭐랄까요? 합류? 아니면 이제 갈등의 어떤 중심에 서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 부동산 문제 알고 있어. 소비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중국은 또 이런 경제 펀더멘털만 분석으로 또 주식을 바라보면 또 낭패야라는 게 어떤 주제적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도 상당히 조금은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고 증시가 중국 증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항상 제자리거든요. 급등했다가 마무리되고 급등했다가 마무리되고 4분기에는 그래도 못 오른 쪽이 중국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비건을 참고했을 때 오히려 중국을 접근하자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4분기에는 좀 반대응이 가능할까요? 속된 말로. 일단 하락 요인들보다는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억눌렀던 요인들은 계속 사라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방향성은 그래도 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이랑 정책이 둘 다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경기 회복 시그널 자체는 금미나 환율에서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장기물 금미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달러의 영향을 좀 무시할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레벨 자체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어쨌든 고공행진도 어느 정도 멈춘 상태이고 그리고 주요국 통화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가치 반등 가치는 계속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중국 증시도 이를 반영해서 올라갈 거다 올라갔어야 된다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두 달간 그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번에는 조금 대외적인 요인들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FOMC 이후에 조금 미국발 고금리 부담이 중국에게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럴 때 항상 역외 증시, 그러니까 홍콩 증시가 언더포폼하고 오히려 본토 증시가 선방하는 흐름들을 조금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연휴 이후에 어제 중국 본토 개장했는데 딱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는 내부적인 요인들은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 대외 요인들이 살아나기를 조금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중국의 본토 업종의 흐름이 국내 업종과의 연결고리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 내에서의 움직임을 감안해 보면 한국 내에 투자자들도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 내지는 홍콩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데 관련된 업종에 관련된 팀만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계속 꾸준히 이야기 드렸던 게 어쨌든 수요 회복이다 보니까 특히 국경절 연휴 기간 이후에도 조금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연휴 기간에 여행 및 소비 관련주의 회복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워낙 회복이 요원했던 조금 가격대가 무거운 경기 소비재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IT라든지 가전제품들 이런 쪽들도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화끈한 경기 반등, 부양책이었는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이지만 소비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가 조금 더 자극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기간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자라는 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중국이 그래도 조금은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